번호는 차차들 외우시고,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건데 난 괜찮으니 설명은 이런거 처음 본 이자에게만 이자 말이 맞다, 나에게만 하면 된다 삼촌 진짜 쓸 줄 알아? 야 굉장히 스마트한데 몰라서 안 썼겠느냐? 다 필요없어서 잘 말해보니 서로 얼굴을 보고 통화하던데 야 그렇게 급하면 300년 전에 사직을 했어 아 삼촌들 진짜 그건 이따 알려드릴거구요 자 그럼 일단 플레이스토어부터 가봅니다 지금? 네? 왜이러나? 플레이스토어가자메 어 멀어? 뭐야 어디과 어